안 싸우고 이기는게 최선이라고 했다 대를 이어 양파 기사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 몇백년이 지났을텐데 똑같다 그쵸 몇백년이 지났는데 똑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버지가 닮아서 레오나 이 시키 왜 안오냐 레오나 가는 그거 뭐야 나 원래 거목찾기 전에 레오나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어 저기 했는데 아 파랗게 질린 혀를 하나 먹어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술사님아 술사님아 아 아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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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건네줬구요 얘가 성령 뭐 파는데 이상하다 그거 없네 굿바이 요엘 망자왕 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되는데요 망자왕 엔딩을 본다 공짜 5렙도 5렙인데 하자 망자왕 엔딩 멋있으니까 하자 레벨 너무 많이 올리면 안돼 중력 14 15까지 찍어야겠다 15 피스 피스해 지금 레벨업 하겠습니다 공짜 5렙으로 충당을 하고요 공짜 5렙을 하고 공짜 5렙을 하고 다음에 이제 이제 반지도 파니까잉 처음에 무시세 어떻게 얻었냐구요 그러게요 레오날 아직도 안왔지 어디간거야 얘 레오날 저간거 못왔잖아 아이씨 아니 뭐가 또 어떻게 꼬인거지 이해가 안되는데 패치했나 아아 그럴 리가 없는데 룹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잠시만요. 잘 못 왔다 여기 아닌데 아이씨 저주치 2, 17까지 쌓아야 한 번에 업 가능하다고 했었죠 재기 귀찮아 죽겠네 여기서 망장원 엔딩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살했을까 화방연애를 그거보면서 얼마나 한심했을까 제가 그 주술사 무슨 공략집 보니까 그 것이 어디지 그 팔란성체에서 그 데몬하나 나오잖아요 데몬 망치드는 데몬 다리위에 데몬 걔를 잡으면 바위내뿜기라고 해서 그걸 얻을순데요 그거 얻으면 되게 좋대 주술 확인하는거냐고 예 하는거에요 지금 돌, 돌 뿜는거 그게 되게 좋대 나 그거 써보려고 길 잃은 데몬인가 맞아요 네 아직까지 팔라넬 때 2층 불주항 높은 보스가 누군데? 저주 아 하벨 반지랑 태길이야? 하벨은 껴야되는데 아 미치겠네 하벨은 껴야되는데 중갑 입으려면 하벨은 껴야되는데 주술사니까 뭐 가벼운 옷 입지 뭐 7 17 엄청 오래 걸리네 총에다가 총에다가 주술 업하나 주술 또 업하는거 하나 그럼 3개죠 나머지 반지 하나를 뭘로 할까 녹화 반지? 아니면 FP 소모 줄여주는거 그것도 괜찮겠다 그치 체력이랑 지구력 포기했다고? 나도 너만에 올렸나 나 지구력 너무 많이 올린거 같애 지구력 지금 15인데 20까지는 괜찮을거 같애 20까지 그치 40은 저기해도 아아 캐스팅 속도 아 그래 캐스팅 속도 빨리 빨리 해주는거 그거 필수다 그러면 데미지 반지 두개 총에 반지 하나 그 다음에 그거 끼면 되겠다 총에 반지가 FP양도 늘려주죠 이게 베스트 조합이겠네 그럼 말벌을 묶여서 좀 아쉽긴하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10 근데 왜 17이지? 왜 17이야? 처음에 주는게 두개 15인데 내가 올리는게 15인데 한번 죽을때마다 저 조치가 2씩 증가하는거 아냐? 20일로 정 agent 10시 시비 아아아아아아아악 13 뭔가 이상해 이거 가서 올렸을 때는 이게 좀 더 추가로 빨리빨리 올라갔나봐 그런거 아니야? 12에서 13 됐어 지금 그게 아닌데 원래 12에서 갑자기 15, 17 이렇게 올라가던데 14 아 구멍 한개당 더 늘어나는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럼 한 번씩 하는게 더 빠르겠네 이렇게 하는거보다 야이씨 이거 언제 구멍은 두개 얻고 죽는게 더 빨리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거 같애 내가 저번에 하나 두번하고 업하고 두번하고 업하고 두번하고 업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금방 되긴 하더라구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번에 누가 한 번에 죽으라고 해서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는건데 아니아니야 구멍 업고서 하는게 좋을거 같아 16, 마지막 뭐 기왕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마무리는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고 아까 이만 속으로 얻었을때 그 화방역 그거 할거 제사장 위쪽에 그거 할거 화방역 세트하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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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쓰기 먹었나? 그거 안먹었죠? 위층에 나무 타고 올라가서 빗쓰기 안먹었죠? 이런 아 벨 지성훈 씨랑 다 올려야되지 지금 체력은 10이면 됐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벨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어 그럼 벨 한 번에 올려야라 한 번에 좀 아 아 아 유하 아 암플 스테링프 오 웰 수움 미클리아 마이 굿 피이쉔에이 좋아좋아좋아 신앙이 아주 높아졌어 독실한 이제 아마 이게 보스를 하나 깨야 다음 거를 진행할 수 있나 보다 저게 등딱지가 뭐예요 정확히? 고행, 아 고행의 상징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내가 어제 트위치에서 스파이크메이스로 그거 PP하는 거 봤는데 와 되게 좋더라고요 막 2대1도 소집게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넓고 데미지 한 방 한 방 센데 그 양손잡기 약공을 한 번 맞추잖아요? 그럼 전기가 다 맞아 약공 한 번 맞추고 막 휘둘러서 때리는 거 있죠? 전기가 다 맞더라고 좋아 보이더라고 스파이크메이스 요새 핫하더라고 출혈 발라가지고 하면은 출혈 방 펍 터지면서 되겠어요 잘 펴고 그 일에 있는 게 너무 참아 그 일에 있는 게 합격 짠 잃어버릴 때 짠 짠 짠 짜 짠 짠 짠 2대 체인 공격? 두른채? 두른채가 뭐야? 아 루첼은? 루첼은 말하는거지 두른채는 뭐야? 난 두른채가 두릅 얘기하는줄 알았어 내가 두릅 진짜 좋아하는데 잘못치면 진짜 맛있거든요 밥도둑이 꼭 밥도둑 약간 까끌까끌한 맛나면서 닥스 오늘 패치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서버가 사인이 많이 없나봐 맞을구나 어맛! 이건 금기의 사랑인데 금단의 사랑 저게 뭐야 순수한 남자 이건 청소할 수 있어 청소할 수 있어 흠 흠 흠 흠 자 얼굴 보인다 얼굴 보인다 이거 봐라 흠흠 우와 얼굴 하탈이 나기사 얼굴 흠흠 이렇게 생겼어 하탈이 나기사 얼굴 흠흠 머리가 없으셔 머리가 좀 화나시네 흐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맞는 무기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나만 잘 쓰는 그런 무기는 존재하지 않아. 남들한테 잘 맞는 무기가 나한테도 잘 맞아요. 사람이랑 똑같아가지고. 물론 약간 성형차는 있을 수 있어. 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직검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직검보다는 약간 특대 무기를 나눠서 선화하는 편이라서. 물론 성능에 반했지만. 그 다음에 마법을 되게 싫어해요. 주술 같은 것도 싫어해. 근데 이번 함 해볼라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우정을 보였는데 왜. 하얀 바지는 왜 주는 거지. 왜 기다리지 않았나. 술을 왜 이야. 새벽 3시에 먹고 들어와. 웨잇. 그만큼 진심으로 뭐가 없고. 너는 기다렸다. 아? 아. 하은이. 더. 뒬을. 투잎을. 후퍼드로. 후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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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그래? 아 그니까 나도 그건 알고 있었어 그니까 약간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걸맞은 친구는 가능하면 안 때려 아 이걸 들고 있으면 안 때리라는 거야? 그런 거였어 나 하나 왜 아니 근데 같은 성능인데 왜 저게 어 왜 그러지? 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네 친구는 안 때려 어느 순간 죽어있어 저거 거인 다시 다시 오면요 다시 안와봐서 몰려 엔딩 봤는데 살아있었다고? 와 죽였네 그러면 잔인하다 죽이셨네 죽이셨네 죽이고 모른척하는거 죽 죽예 죽고 죽앓 excuse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와 뭐야 아니 여기 돼지 두 마리 진짜 뭐야 아 진짜 저기 돼지 두 마리 진짜 뭐냐고 아씨 프린 못 먹었네 개빡친다 두 마리 같이 있어도 헬이야 아 3시 40분이네요 거목만 잡고 꽈야될 것 같다 주술... 건봉을 주술로 잡자 주술사니까 주술사라고 하긴 이미 무이까지 잡아버리긴 했잖아 주술사가 맞긴 한나 모르겠다 프린은 또 뭐야 커피 드세요? 아 거목 까다롭다고 주술로만 잡기? 아 그러네 아씨 생각해보니까 거목을 주술로 어떻게 잡지? 브레스 오브 파이어로 잡아야지 뭐 대바라 같은걸로 대바라 같은걸로 하얀 목부터 할만하다고요? 아 배가 걔는 그 거시기에 종기가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시기를 때리는거 아니라서 괜찮을수도 있어 흐흫 물론 종기를 때려도 아프겠지만 뭐 거긴 아니잖아 어쨌든 그지않아? 아아! 진짜 급스트레스 무늬를 잡은 까막은 기적적으로 아 자 청계수 오자 맥고 오자 까막 바보 아냐 여기 너무 멀어 아 짜증나 청수를 해서 미리 다 모아놓고 태양메달하고 아아아아 진짜 아 개 스트레스 받는다 내 팔천 소울 미국 갔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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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갔쩡 여기 어딨니 아우 레버를 왜 뒤로 해다 놨어 이거 엘리베이터 작동 방식이 되게 궁금하다 그쵸 엘리베이터 작동 방식이 되게 궁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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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지 말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녹화반지 먹는 자리 말이에요 2회차 되면 녹화반지 플러스 1 나와 네 플러스 2 이 반지도 있잖아 그건 또 어디서 먹냐 뭐 3회차 때 먹나 아아 아우 3회차 democrat more 그럼 3회차 때 올라가냐 귀찮아 공격 반지 위치만 미리 알아놓았다가 그것만 먹으면 되겠네 딴 데서 나와 오오오오 마은 마은 죽었다 아니 업적때문에 무슨 반지를 먹었다 뭐 업적이 있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빡세다 빡세 레오나 언제 왔네 아니 기준이 뭐야 이거 지크바드 캐스트하면 오는건가 파랗게 질린 혀가 있을 때 오는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으메, 여기서 마련을 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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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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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